이쪽에 있으면 식사방송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? 식당이 여기서 가깝습니까? 뭡니까? 식당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? 총원, 식사 총원, 식사 총원, 식사 누나도? 총원, 식사 인형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괜찮습니까? 눈코 뜰 새 없이 이어진 함정작업으로 인해 허기진 하사들 과연 한내 식당에서는 어떤 메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배가 고팠습니다 되게 많이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반찬도 훨씬 더 많았고 군인들이 음식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굴을 못 췄습니다 굴을 못 췄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었던 군대밥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먹는 게 낙인 것 같습니다 훈련소에서 밥은 너무 빨리 먹고 그랬어야 해서 음미를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함정에서 먹었던 밥은 진짜 밥 같았습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너무 먹었죠 너무 맛있어 소식 한국인들의 업거지 그러니깐